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은공예를 배우러 왔어요. 주얼리 메이킹 코스도 있고, 그리고 은 제품을 파는 그런 예쁜 샵입니다. 여러 개가 되게 많네요. 제가 은 너무 좋아해서 저는 한국에서 은공예 클래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스타일이 다를 것 같아요. 선생님의 취향이나 발리 전통 문양, 뭐 그런 것들을 따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저는 은공예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바로 카텍이라는 인도네시아 선생님이세요. 이거는 라피즈라는 그 스톤이에요. 이 스톤으로 원석의 목걸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의 똑같은 목걸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게 바로 그 스톤의 라운드를 감싸주는 뱃살이라고 하는 거래요. 라운드를 돌립니다. 진짜 부드러워요. 이렇게 먼저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자릅니다. 오, 100%라 그런지 굉장히 잘 잘라요. 자, 이제 여러분 땜질을 해볼게요. 아, 이 펌프로 가스를 조절해서 보셨어요? 땜질 되는 거? 그 작은 은이 녹아가지고 중간에 홈을 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물에 담가줍니다. 이제 제가 고른 스톤을 안에다 놓아볼게요. 예스! 예스 빛! 오케이. 오케이. 다시 땜질을 시작하고 있어요. 뒤를 막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제가 고른 원석이거든요. 얘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고른 원석이거든요. 얘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뭘 하셨냐면 스톤이 빠지지 않게 안쪽에다가 만든 작은 거를 넣은 거예요. 자, 밴드를 두르기 전에 끝에 부분을 좀 부드럽게 갈아주는 샌딩 작업을 하려고 해요. 이 샌딩 작업이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무광, 유광 뭐 그런 걸 다 약간 까맣게 만드는 것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힘 조절을 하면서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한쪽이 기울거나 경계선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보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좀 더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직접 샌딩을 해서 오신다고 합니다. 정말 고수신 분들은 기계를 사용해서 샌딩 작업을 하세요. 이제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얘로도 밴딩 작업을 합니다. 자릅니다. 다시 땜찌를 합니다. 아까 만든 거를 이 밴드 위에 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먼저 주고요. 다시 땜찌를 시작합니다. 허리 아파. 오케이. 영감 왜 불러 뒤들의 변화 병아리 현장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소 글루나 그런 걸로 붙이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냥 은을 사이즈에 맞게 눌러주는 거래요. 자 이제 광택을 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광 내는 작업이 싫으시면 그냥 지금 단계에서 끝내면 돼요. 그럼 이렇게 우유빛 컬러의 은색깔이 나타나는 거고요. 폴리싱 작업을 하게 되면 광이 나는 반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신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의 목걸이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체인을 골라서 목걸이를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길이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줄을 고르시고 얘가 마음에 들어요. 어때요?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선생님의 도움으로 만든 제 펜던트인데요. 좋은 원석의 좋은 은으로 좋은 추억과 함께 우울에 대한 기억이 이 목걸이를 찰 때마다 생각이 날 것 같아요. prints еди 우리